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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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가 주먹내면 같이 내 주고 흐름 같이 끊어 그래 나올거를 예상을 해 반응을 봐 니가 분명히 끊는다 그럼 니가 주먹 몇번 내면 바로 나온다 그때를 노려 그렇지 뺏어 자 그거리면 또 잼 나오겠지 그때 짧게 짧게 힘 안지려도 돼 주먹 나오게끔 유도해 큰 주먹 나올 때 살짝만 얹으면 돼 짧게 그래 도도독 치면서 가볍게 그래 그때 주먹 나온다고 그렇지 저럴 때 나오지 그렇지 틈이 많이 생기잖아 크게 칠 때 받아 쳐지 다 맞아주면 안 돼 그런 거는 마련들 필요 없어 흥분할 필요 없고 침착하게 받을 거 맞으면 좋다고 그렇지 그런 거 걸어야 돼 그래 다시 크게 칠 때 받아 쳐줘야 돼 그렇지 가드 신경쓰고 크게 칠 필요 없어 떨어지니까 치고 떨어지니까 붙어야돼 붙어야돼 빠지지마 공간이 주니까 맞잖아 치고 딱 붙으면서 가드 집중하고 자세만 낮춰주면 돼 접근전에서는 공간이 주니까 큰 거 다 날라오잖아 공간이 주니까 큰 거 다 날라오잖아 짧게 짧게 가볍게 뭐라 넣었을 땐 과감하게 딱 해주고 짧게 짧게 그렇지 상대 주먹 낼 때 같이 받아칠 때 강하게 쳐줘 가드 위에는 가볍게 하고 그렇지 그런 어플을 많이 써줘야 돼 접근전에서는 그래 그런 것을 타고 내려가야 돼 절대 크게 나온다고 가드 집중하고 붙을 땐 가드 집중해 어플을 놓고 크게 칠 때 상대가 그때 노려 보고 있다가 가드 하고 그래 자세만 낮추고 그래 자꾸 어플을 밀고 들어오면서 쑥이면 올리고 그럼 상대가 순간적으로 임팩트 건다고 그래 그때의 요경이 바로 그렇지 너무 크다 자 붙어서 머리 그렇지 업 볼륨 또 나오지 이때 이때 이때야 그렇지 가드 안면에 가드 탄탄하게 하고 자세만 추고 어플을 같이 걸어줘 붙어봐 좋았어 다시 붙어줘야 돼 공간 주지마 그래 공간 안주면 안 맞잖아 자세만 추고 같이 걸어야 돼 같이 자세만 추고 좋아 죽이면 갖다 올리면 옆구리까지 타고 올려야지 어플 타고 살짝 빠지면서 어플 제키고 공간에 주면 안 돼 그럼 막 들어온다 그렇지 그럼 막 들어온다 그렇지 순간 돌려내고 치고 좋아 받아야 돼 큰 주문할 때 받아야 돼 각도를 조금 더 짧게 각도 쇼트하러 쇼트 주먹이 나와야 돼 다 박고 있으면 안 돼 닉을 크게 칠 필요 없어 짧게 드론 타이밍만 맞춰 또 나오지 걸어야지 걸어야지 짧게 짧게 걸어 짧게 주먹내고 그래 짧게 내줘 짧게 같이 짧게 턱 당기고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동작 클 필요 없어 상대가 타격을 할 때 같이 걸어야 돼 저렇게 막 낼 때 걸어야 돼 막 낼 때 이때 이때야 반응하잖아 반응 큰일 끌어내면서 같이 같이 쳐줘야 돼 같이 가드하고 치고 가드하고 치고 치고 흔들든지 틈을 노려 옆구리도 타고 위아래 섰고 같이 주먹 나와야 돼 여기서 바디까지 타봐 순간적으로 바디 들어가야 돼 박자 모르는 박자로 등장 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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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부정 해봅시다 가재 즉 다 맞지마 반응 Yap